오카 3호 했어요. 배웠던 것들 찾아봅시다. 그래서 여자의 딸은 뭐라 그래요? Girl. 어떻게 쓰나요? 와우. Girl도 이제 잘하는 친구가 되었네요. 오케이. 얘는 뭐? 햄이죠. 어떻게 쓰죠? 그렇죠.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. 옳지.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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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중에서 A가 됐죠. 첫 번째 대표 소리. 햄. Do you like 햄? 생각해봐야 돼요? 오케이. 햄이고요. 계속해서 감. 그렇죠. 감. 이런 뜻도 있는지 몰랐죠? 그렇죠. 감. 어떻게 쓰죠? 그렇지. 그렇지. 감. 이렇게 쓰죠. 감. 껌. 그냥 껌인 줄 알았는데 잇몸이라는 뜻도 있대요. 새로운 자신. 그렇지. 오케이. 계속해서 다음 침. 눈꼽이라는 뜻도 있네. 계속해서 모자는 햇. 쓰는 방법은 오우. 한별이 쓰는 거 많이 늘었네요. 햇. 오케이. 계속해서 오케이. 이 아프리카 수면병이 다 돼 있대요. 저건 뭘까? 계속해서 암탉은 햄. 이거 쓰는 부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. 오우. 옳죠. 그러니까 햄이 아니고 햄이다. 그렇지. 아. 오케이. 햄. 계속해서 말은 홀스. 쓰는 방법은 홀스. 썼고 S. 그렇지. 그 다음에 끝에 그렇지. 소리 안 나는데. 오우. 잘했어요. 베리 굿. 홀스. 홀스. 어. 시험에서 좀 헷갈렸어. 선생님이 시험실 보고 있어. 홀스 뜻을 못 썼네. 말이에요. 말. 오케이. 그래서 곤충은 그렇지. 인섹트 좀 어려운데 I. N. S. O. O. 와우. 베리 굿. 잘했어요. 인섹트. 인섹트. 오. 쓰기가 많이 늘었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구원어는 I. G. 그렇지. A. N. 그렇지. I. G. A. N. 그렇지. I. G. A. N. 소리는 안 들었으면 되고요. I. G. A. N. I. G. A. N. 큰 도망의 이런 뜻이래요. 사막 I. G. A. N. 대저드 I. G. A. N. 이런 것도 있대요. 출입구는 출입구. 소리가 기억이 안 나네. 게이트에요. 게이트 출입구는 뭐다? 게이트. 게이트 어떻게 쓸까요? 자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A가 A 소리 내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지 이게 게이트에요 오케이 출입구는 소리가 기억 안 났어 게이트 게이트 계속해서 문 게이트 탑승구 이런 뜻을 맡고 있어요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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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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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염소는 염소는 얘도 소리가 기억이 안 나 헤헤 소리가 기억이 나야 쓸 수도 있는데 염소는 고우트야 고우트 고우트 어떻게 써요 그렇지 여기 중요한 게 O A가 무슨 소리 낸다 O 소리 낸다는 거 보고 알아듣어야 돼 얘가 고우트면 얘는 뭐가 될까 보트 보트 sino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될까? 겨울에 있는 코우트 염소 고우트 소리 기억하세요 얘도 반복할까? 영국사람은 고우트 염소는 고우트예요 그 다음엔 이글루 쓰는 방법은 이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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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안다고 그 다음엔 잉크 쓰는 방법은 nk가 우리 뭐 된다 그랬더라 응크 되고 그 다음에 응 되는 건 누구였더라 옳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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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